오늘 오후 1역으로부터 도착하십니다. 12번 주소 도착하십니다. 12번 주소 도착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12번 주소 도착하십니다. 에봉아! 잘 살아라, 초석. 다시는 너한테 착각 안 해. 에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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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에봉아! 여기! 에봉아! 에봉아! 내 말 좀 들어봐! 택시 지갑을 놓고 내려면 도저히 하나도 없어! 에봉아! 다른 건 몰라도 집에 갈 차비가 없는데? 4,000원만! 에봉아! 에봉아! 4,000원! 차비 4,000원! 에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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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농아! 에봉아! 에봉아! 에렀에! 에 potrzeb Ya? 에 Much요? 에봉아! 에더 에OURм! 에ON! 에러! 어? 사귀자 꼭! 어! 우리 사귀자!